연진아 축하해 아 정말 축하해 어 14년 만에 재개발 정말 축하해 네 여러분 어 넷플릭스를 찍었던 여러분 그 용화사 있죠 용화사 주변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펜슬을 친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거기가 사직 1 구역 인데요 재개발 정비 조합 으로 어 제가 총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총회 일시는요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총회 장소는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759번지 이곳의 주소는 어딜까요 네 맞았습니다 마리앙스 웨딩 컨벤션 홀 1층에서 네 어 사직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총회가 열립니다 네 여러분 사직 1구역은 참 스토리가 많이 있죠 네 어 지난 2월 17일 청주시는 사직 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적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요 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 162번 길 네 네 21대 12만 5804.7 제곱미터의 대상으로 하는데요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,271 가구 및 부대 복리 시설 아주 그냥 매머들을 어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네 40제곱미터 어 114가구 그리고 85 어 제곱미터 1923 가구 네 85 미터 제곱미터 초가 348 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네 사직 1구역은요 2008년 12월에 제가 역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음 그래서 2008년 12월에 조합 설립이 인가됐고 2021년 1월 네 사업 시행이 인가됐고요 2022년 5월 26일 네 관리 처분 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네 이르렀습니다 아우 우리 조합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죠 네 그 고생과 서름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거 잠깐 좀 둘러볼게요 그래서 흥덕 초등학교 예 청주 중학교 대성 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정말 학구는 아주 뭐 청주에서 예 청주 노른자 중에 핵 노른자 네 학군이 정말 뛰어나고 인근 둘러보면은 홈플러스 뭐 cgb 롯데 영플러자 도청 시청 네 청주 의리원 네 편의시설이 아주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업의 어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 구역 변경 지정 고시일부터 4년 까지 입니다 아우 4년 뒤에 정말 어마어마 높이의 어 아파트가 사직동에 들었을 거를 보니까 야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한편 사직 1 구역 이 깨끗한 이주 환경 조성을 위해 사직 일동 조태웅 동장님과 이승익 조하장님께서도 맞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 과정 네 여러분들 소중한 내 한 표를 투표할 수 있는 총회 네 꼭 오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어 총회 일시는 바로 내일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네 장소는 마리앙스 컨벤션 웨딩홀 1층 입니다 여러분 고소 만나요 아리오